문의 답변이 왔나요? 답변이 오긴 했어! 여러분 문의 답변 보여줄까? 문의 답변 온 거 보여드릴까요? 문의 답변 온 거? 여기 있네 여기 있거든요? 메이플스토 고객센터입니다 자 고객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입니다 적어주신 노래는 들었습니다 가사가 좋네요 제가 5종역의 이 노래였거든요 이 노래 들어보라고 이 노래 들으면서 내 글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좋은 노래를 듣게 해주신 만큼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슈발보야 이거 닉네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맞는 제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건전한 닉네임을 사용하시어 제재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요 바라요 바라요? 바라요 바라요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적용한 제재를 중도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니 답변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고 왔어요 ihm 흑еб blogs ㅠㅠ 이 membro의 마지막acht 중 because he'd quais 다들 duck pick on earth 오해 맥은 불린 설정 사람들 들 모두 막 막 남 Guatemala p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